네, 반갑습니다. 오늘 13과 하게 되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보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육.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여기서 교육은 어떤 의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의의로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다시 말하면 이 온전함 이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이 부분입니다. 성경 속에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올바른 교육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바울은 에베스 4장 27절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 22절에서 24절 24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속에는 과거에 대한 분명한 과거에 대한 뭐가 있느냐 하면 증거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 성경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속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성경 속에 어느 종교든 간에 인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의한 데가 없어요 처음 시작 그리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온 데가 없어요 인간의 시작의 근원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고 그 해답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다는 말 속에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단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말입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죠? 확실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답들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서는 현재에 대한 현재에 대한 해답이 없다니까요 해답 아까 얘기했던 해답 아니 어디 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한봉 14의 묵절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 인간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답한 데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죽 그리고 인간의 이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길에 대해서 행복의 길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육신권이 엄청나지만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의 관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는 언약의 관점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열두 가지 문제 그 관점에서 보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방향 자 보세요 과거에 대한 문서 증거에 대한 증거를 찾아낸다 그 증거 그게 여러분 모세호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과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락하신 타락한 내용에 대해서 구원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재에 대한 해답을 나오죠 지금 미래에 대한 방향 답이 성경 속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표지 시간표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 믿을 때 이런 축복들을 찾아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디에게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는 거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구원이 안 필요하죠 그런데 기대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하고 나서 여러분 치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영적 치유 또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적 치유도 나오고 보면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정신 치유 욕신 치유 행복한 가정 가정 치유 이제 14과부터는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들은 치유하는 부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동영상을 돌려서 봐도 됩니다 왜냐 저도 거기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부부터는 여러분 편안하게 같이 들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성격이라는 부분은 특징 성경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렇죠 간단간단하게 한 게 있습니다 특징 성경은 디모데부세 3장 6절 하나님의 영어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또 예언서다 게시로 1장 3절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리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언 예언서라 예언서 미리 되어질 일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다 이사야 40.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한 환경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지 않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왜 안되냐 육체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 떠난 이 구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떠나서 원제로 말면 그렇죠 사단으로 말면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방법이 뭐냐면 베드로우스 2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약속 중에 이걸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의 우월성 고른스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전인 것은 영전인 것으로 분별하느라 성경의 우월성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직접 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 되어진다는 거죠 성취 성경은 가감할 수 없다 그렇죠? 게시록 22장 18절에 나오죠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은 숨김없이 다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생에 대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든가 아니면 누구든 부끄러운 걸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잇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긴 거 실패한 거 타락한 거 이게 다 보여주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게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기를 기록된 재앙들을 크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주시는 가감하지 말라 그런데 복잡해요 간단한 건 간단한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간단한 건데 여기서 이제 알레고리 쉽게 하면 인위적으로 풀어서 문제가 오는 거죠 성경에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66권을 신론 하나님 관점으로 또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인간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름받아야 되니까 기독론의 그리스도론 이런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함축해서 나오는 게 이거는 올바른 신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단이 말하는 어떤 자기의 알레고리 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인생의 밝은 길을 인생의 밝은 길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나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게 4번입니다 4번 1번 1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취되어지고 가감하지 말고 약속의 위에는 감동과 우울성 있게 나옵니다 성취 이루어진다는 거 5번 가감하지 말고 6번 6번이 뭐가 나오냐면 성경은 인생의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운다 그게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다 이 말 속에는 우리를 당연하죠 우리 인생의 바른 길 아까 얘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과거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증인의 문서 그렇죠 현재로는 이런 것이 정확한 해답이고 미래는 우리 삶의 방향이 나와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로를 바르게 나침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된다는 부분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약의 관점 어떤 구원의 관점 전도의 관점 선교의 관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관점으로 그리스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한 답이 되는 거죠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구원론이란 말이거든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론에서 많이 차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정확한은 모르겠지만 그냥 일부적으로 들리는 건 모르겠지만 구원 받았다 하면서 죄가 있으면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원죄로부터 원죄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자범죄는 끊임없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죠 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체질들이 있는데 이게 기독론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구원하고 인간론에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7번은 그래서 6번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부분이죠 5번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고 4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7번은 뭐가 나오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게 된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성경의 내용 이걸 사람마다 새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의 주제는 뭐냐 당연히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죠 구원 중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에베스소 2장 1절에서 3절 나오잖아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원받았다 28절 종복과 다스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원받았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떨러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힌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는 내필임의 문제 창세기 2장에는 내필임의 문제가 오고 바벨탑의 문제가 오고 그런데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매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 그리스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사실은 이게 구원이죠 구원 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다 그렇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8장 50지키로 보면 몇 천 년 전에 벌써 예수님보다 몇 천 년 전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그리고 구약에는 400개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신약이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인만회로 오실 것이라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내용이 주제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복음서 내용이잖아요 네 번째로 보면 이 예수를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제와 사복음에서 해방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게 요한복 20장 31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미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늘을 떠난 문제로 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뭐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미요 너희가 그 믿고 그 이름을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잖아요 참된 선지자 참된 대사장 참된 왕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떠났던 문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원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의 값을 사해주시고 대신 죄의 결과를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하고 어떤 것보다 이르게 했던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언제 생명이 들어온지 잘 모른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로마스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화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이 재화 사망의 법을 해방단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상대가 믿음으로 말하면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주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런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고 구약에는 오시진 않았지만 오실 그 메시아를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믿는 자 속에 사복음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서신서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 인간의 답을 찾는 것이다 세상의 답을 찾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약속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의 목적이 나오죠 목적 두 번째로는 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되는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교훈을 교훈을 로마서 15장 4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주는 거죠 교훈이 뭐냐면 어른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서 이제 그런 우리 인생의 나첨판이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아 인간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들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못 누렸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그냥 불신앙과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전도 성경 못하고 저렇게 방황했구나 근데 여우서 관련만 그 원장을 붙잡았구나 설신서에 보니까 제자들은 제대로 나중에 이제 이거 믿고 누렸는데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구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저는 일방적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메시지나 또 강단 메시지 가지고 충분히 묵상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도 보면 이래 돼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다시 말하면 본이 되는 거죠 거울이란 말도 나와요 성경에는 거울 거울이란 말은 거울에 비치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전에는 구약의 개념들을 구약은 이제 일반 것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게 이스라엘 역사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고난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1948년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잖아요 고난의 역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보고 모르고 전도 모르고 성경 몰랐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반밖에 안 돼요 또 한쪽은 뭐냐면 히브리스 3장과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나 싫어요 엄마 아빠 나한테 자랑 안 해주니까 나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살겠어요 자녀가 그러면 자녀가 엄마 아빠 도움 없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초등학생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자기 알바 할 수 있겠지만 알바도 힘든 거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당한 이유는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는 포로데우즈가 속곡된 역사는 자신들이 잘못한 결과로 온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배우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네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의 특징 알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되고 약속이고 감동이고 성경의 우울성과 성취되어지고 감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용은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과정 속에서 구원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구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능력이 없어서 요즘 그러네요 보니까 우리 때는 내가 가끔 그래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애가 넷이잖아요 다 컸지만은 지금은 뭐 애들 나도 이렇게 좀 혜택받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 낳고 능력이 없으면 애들 다 못 도와주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늘 나갈 때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할 만큼 그 힘과 능력과 권세와 책임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 속에 있는 거죠 아무리 흑암과 불신앙과 창세의 삼장과 세상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센 풍랑처럼 온다 할지라도 바람 비바람을 몰아주신다 할지라도 복음 가지고 구원 받은 자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사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내용들이란 자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10편 119편 11절에 보면 마음으로인데요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성경 깨닫는 방법은 당연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에게 믿음과 마음이겠죠 당연하겠죠 그건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시고 성경 워낙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 영적 치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치유 이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데에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데에서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여러분 영적 치유라는 말을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도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힐링 그래서 여러분 걷기도 나오고 명상도 나오고 명상 그 다음에 숲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걷기 이렇게 하대요 그런 치유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일반 상담이라는 말 나오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 상담도 그게 치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적 치유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정신 마음 육신 치유로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치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와요 다른 말로 이 영적 치유라는 말 속에는 영적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적이란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불안 예를 들어서 두려움 여러분 분열 더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갈등 그리고 또 어떤 뭐 상처 그죠 상처 뭐 불안 두려움 분열 갈등 뭐 이렇게 다른 이걸 함축하면 뭐 행복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영적 치유 이전에 우리는 지금 뭘 말하냐면 영적 문제까지 나오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 말은 이제 그 중독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죠 술 뭐 마약 뭐 이렇게 도박 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중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문의사님께 그 이런 부분들은 뭐 불안 두려움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은 뭐 심리치로 심리치로든 상담치로든 명상 걷기 이런 걸 통해서도 힐링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회복되기도 하고 또 약을 통해서도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약을 통해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이게 공황장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치유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영적인 문제는 뭘까요 영적인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얘기할게요 영적인 문제는 좀 순서와 다르게 지금 얘기할게요 이거 좀 이 순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계속 영적인 문제는요 그 내가 지정의로 지정의로 어떤 행동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정의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어떤 잠재의식 무식에 잠재의식 무식 영혼 속에 영혼 속에 그냥 오는 거거든요 오는 거 그런 걸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 재앙, 저주, 사단 이게 보입니까 저기? 여러분 보세요 운명과 재앙과 저주, 사단 이게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단어만 쓰죠 우리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어떤 형이 우리 동네 형이 있는데 저보다 한두 살 모는 형이 있는데 우리는 시골이라 강원도 속초 쪽이라 군인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방이라고도 있었거든요 민박이 지금 말하면 공익 공무원이죠 훈련 갔다가 마저 죽었어요 군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 재수 없이 죽었다는 거죠 개처럼 죽었다는 균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문제라는 말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이게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운동하고 잠깐 TV를 봤는데 장례 지도사 중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고독사든 자살이든 간에 혼자 있을 때 죽은 사람들 가서 유품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네 유품만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네 유품만 정리해가지고 경찰이 어디서 사망했다 했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유품 정리를 다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고독사가 많대요 고독사도 많고 술 먹고 외톨이로 죽은 사람도 많고 지압방에 죽은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사람이 중독이 되고 고독 속에서 자기도 어떻게 한강할 수 없는 그런 거에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그게 이제 사실은 사단이 잡고 있는 거겠죠 이 세상 풍속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데 반복적인 거거든요 지정이 자기 결단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한 사람도 너무 중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 치유 중에서 이 치유라는 말 속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상과 상담과 심리와 걷기와 어떤 힐링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죠 그건 제가 보장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치유는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힐링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오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염려, 갈등, 분리 어떤 폭력,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치유는 사실은 근본 문제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본 문제에 대한 치유 이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회 53, 3장 1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무료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그게 이제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원제 문제 그리고 사단 문제 더 나아가서는 열두 가지 우리 보통 열두 가지 더 되겠죠 이거는 뭐 성격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열두 가지 문제라는 말은 나중심, 물줄중심, 성공중심 그리고 우상, 점술, 역술 사전이 13장, 16장, 19장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이게 이제 보통 열두 가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 문제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 치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사회 53, 6절에 보면 우리 무료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오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우리를 운명과 운명이라는 말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재화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이 저주라는 단어는 이 저주는 사실은 사단이 저주한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원인을 제공한 거고요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갈라데스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이것은 사단이 너 저주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저주했다고 게 아니거든요 이 저주라는 단어는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산물이에요 이걸 십자가에서 갈라데스 2장 20절에 보면 저주에서 끝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적 치유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조금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분리와 분열과 상처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조금 치유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치유라는 거죠 여기서 영적 치유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표현할 때 베드로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영혼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일이라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일이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영혼의 목자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너희가 영혼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혼 치유라는 영적 치유라는 말 속에는 영혼 치유거든요 영혼 치유 이 영혼 치유의 가장 근본 키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오고 해결을 받았다는 것 이게 영적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재화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 말씀처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그 근본적인 것이 사실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거든요 영적인 치유가 영적인 치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창세 1장 27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1장 3절 요한 3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사실은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10회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14가부터 이 시간에 편안하게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불안과 두려움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영적 치유가 얼마만큼 확신하느냐 따라서 따로 오는 겁니다 따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거든요 불안과 두려움과 분열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영적 치유 중에 하나님 떠난 문제 재앙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의 문제를 제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이 믿음 복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나오면 이제 정신 마음 육신 삶의 치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이 치유가 안 됐다고 마음이 치유가 안 됐다고 육신이 치유가 안 됐다고 생활이 치유가 안 됐다고 이 영적인 축복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세요 자동차는 공업사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영혼은 만약에 우리 영혼은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러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본질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 영혼은 영혼의 목자이신 또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갈 때 이게 치유가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 집중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나오는데 호흡도 마찬가지 호흡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우리가 영육 간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복음 빼놓고 호흡만 빠지버리면 그건 일반적인 치유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생로병사 보니까 걷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뇌에 치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 치유는 여기서 영적 치유는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근본을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근본 문제의 치유가 되니까 성경에는 보세요 근본에 대한 영적 치유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세 곳이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잖아요 새로운 새로운 근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은 그런 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세 곳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세 곳 세 곳이 되어잖아요 세 곳 세 곳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창생 1장 27절을 해보기라는데 여러분 성격이 나는데 여러분 내보세요 기질 보세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거짓말이네 고린도구서 5장 17절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그러는데 세 곳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체질은 안 바뀌었는데요 근데 바울은 또 하나 여기 나오잖아요 에베스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체질을 예체질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보세요 에베스서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명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옛것 새것 두 가지가 병이네요 옛것 새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 말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성격, 기질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과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변화겠죠 그런데 치유라는 부분은 당연히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예체질이 예체질이 새치로 바뀌어지는 과정들이겠죠 뭐만 알죠 그래서 여기서 영적 치유는 근본을 말하는 것 보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몸도 모르는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운명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신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우리는 인과응보 등 업보된 모든 재앙으로부터 끝났음을 여기서는 어떤 것도 다 끝났음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오께서 할라이드 2장 10절 말씀처럼 옛것을 끝냈다는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부분에 근데 목자님 체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체질이고 근본은 바뀐 거죠 그게 영적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러면 이 근본을 누리면서 이제 치유는 천천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치유받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근본을 속으면 안 되죠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근본을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분열과 갈등과 상처는 시간표에 따라 쭉쭉쭉 그게 이제 묵상 집중 통해서 나오는 거죠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운명과 저주팔자 여기서 안 그러면 불신자 우리하고 힐링과 치유는 다 쓰는데요 상담도 그거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근본에서 벗어난 건데 그래서 영적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음을 믿을 때 이걸 누릴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고 근본은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이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치유는 시간표에 따라 여기서 영적 치유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서 영적 치유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해야 합시다 신분과 권세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실패오는 이유 나오잖아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상 사상 종교 교권 인본주의 염려 이거는 해결이 안되잖아요 이걸로 그렇죠 지금 계속 실패오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 보세요 로마스 8장 1절 2절 재화상의 법에서 해방했다는데 실패오겠습니까 로마스 8장에는 환란의 기균의 위험 적진 그리스도 상황에서 누구도 끌을 수 없고 넉넉히 승리한다고 나오잖아요 로마스 8장 3실절에서 보면 그러면 우상 사상 종교 교권 인본주의 염려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실패라는 단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스 8장에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유라는 말 속에는 오직 할 게 있다라는 걸 봐봐요 오직 오직이 뭐예요 말씀과 여우와의 언약 오직 당연하죠 히브리스 4장 12절 말씀과 오직 여우와의 언약 언약이란 말 당연하겠죠 오직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봉 17장 8절에 나오죠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 눈에 들고 봄에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여우와의 말씀의 말은 히브리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쌤는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골수 관절 마음 생각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전에는 연주여까지만 채일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필브리스 4장 12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당연히 이런 치유들은 시간표에 따라 다 흘러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 제가 다가오는 게 정말 힘들면 그게 안되더라고요 요하목 14장 26절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요하목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불연과 두려움 분열 이거는 다 창세기 3장 체질과 흑암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왔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 이 흑암의 쓰레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결별이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에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원수처럼 불신자는 아비로 신자는 대적자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것만 알게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못 누리면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잠재력도 나오잖아요 잠재력 3단체는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네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라는 얘기인데 무슨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저도 속았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명의 떡 배고프지 않다 영혼이 목마라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누리니까 치유가 아니라는 것 영적으로 바로 쓰라는 것 영적 치유라는 말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을 소생께 하시고 영혼의 목재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그 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능식적으로 안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축만 누리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진짜 오해하는 거죠 성령축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축만을 누리게 되어지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불안, 두려움, 염려 갈등, 산만한 것들이 자꾸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라 이 방법을 나중에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상도 중요하고 혼자만의 시간 집중의 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누구다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사단이 준 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자녀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게 끝납니다 아니면 또 시간표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근본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할 것이 있다 믿음 그리고 오직 뭐라고요? 예수 믿음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오직 기도 이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전도 이런 부분들 속에 나와요 오직이란 단어라면 오직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좀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여기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 못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할 얘기가 이걸 조금만 오직과 집중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혹시 뭐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그것도 계속 있습니다 보면 15과부터 보면 마음치유, 생활치유, 정신치유, 육신치유 치유가 많으니까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치유라는 부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근본적인 치유라는 걸 오직 전도 속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속지 말아야 할 것 당연히 뭐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하모 8장 44절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죠?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그죠? 마귀는 안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하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진리도 없어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사단은 심판받은 사단은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의지가 약한 줄 알고 와가지고 안 죽어? 하나님 잘 돼 거짓말 시킨 거라고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는 끝냈어요 우리는 이 정도가 예수님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움, 불안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 사망과 저주와 재앙을 끝냈는데 이게 발견이 자꾸 안 되니까 이게 안 누려지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보이고 죽음이 무섭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곤세가 두렵지 않고 흑암이 두렵지 않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치유라는 말 속에는 근본적인 의견이 이건 당연히 되는 거지 사단에게 속지 말아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지 말라요 갈래스 6장 6절 8절을 보면 가련치음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시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의심을 여기지 말라 육체를 위해서 힘지 말라 그런 거죠 자신에게 속는 내가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자신을 못 믿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절망해야 되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불신 철저하게 불신하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열두 가지 덩어리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자꾸 하면 되지 자신은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부권세만 소망이 있는 거지 환경 로마서 24장 7장 24장 25절 오하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 미야마 넉넉히 이긴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24가 이후로 치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약 드시는 분도 많고 힘든 분도 많은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영적 치유 영혼 정신 육신 삶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치유 서밋 2, 3, 7이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답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인생의 길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결과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왔습니다 정신의 문제 또 생각의 문제 마음의 육신의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싸우니 우리에게 영육관의 치유함을 허락하셔서 또 다른 사단에게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관의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